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오페라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락덕후 인프피가 좋아하는 오페라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할 오페라는 바로 지아코모 푸치니의 라보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오페라 하나를 봐야 된다면 라트라비아타를 봐라 이렇게 말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두 개를 봐야 된다면 바로 이 푸치니의 라보엠을 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아코모 푸치니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주세페 베르디의 뒤를 잇는 정말 오페라의 대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레슨 도로마 레슨 도로마 오미오바 비노가로 이렇게 유명한 아리아를 쓴 레슨 도로마 투란도트의 아리아죠. 그리고 잔리스키키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아리아 이렇게 지아코모 푸치니는 굉장히 많은 오페라를 썼습니다. 마눙 레스코,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 투란도트까지 굉장히 많은 오페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성공을 다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아주 아름다운 멜로디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관연악을 악기를 굉장히 잘 쓴 그런 작곡가입니다. 이 오페라의 대중화를 이끈 사람이 바로 지아코모 푸치니인데요. 1858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사망했습니다. 향년 65세의 나이로 벨기에에서 사망했는데 사실 이분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출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전 4개의 오페라들을 보면 좀 고전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는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소설로 따지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오페라들은 근대 소설에 가깝다면 지아코모 푸치니는 현대 소설의 신현대 소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오페라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대선공을 했죠. 로시니, 베르디, 푸치니 이렇게 3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지아코모 푸치니입니다. 푸치니의 3대 오페라 하면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이 있습니다. 나비 부인, 요즘에 갑자기 KBS에서 나와서 굉장히 핫했는데요. 이게 나비 부인이 바로 푸치니가 만든 오페라입니다. 바로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이 굉장히 유명하며 이 오페라가 자주 상영되기도 합니다. 이 푸치니의 오페라의 특징은 여러 나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만 배경으로 한 게 아니라 바리라든지 로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아리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푸치니가 오페라를 쓸 당시에는 19세기에서 20세기 그 사이에 오페라를 썼는데 바로 이때의 예술사조가 리얼리즘입니다. 현실주의를 굉장히 추구했죠. 그래서 이 푸치니 역시도 현실에서 볼 법듯한 그런 오페라를 많이 쓴 것이죠. 그리고 이 아까 말해드린 푸치니의 오페라를 생각하면 가장 현대적인 오페라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푸치니의 특징이 이 여주인공들이 다 비극적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로 엔딩을 맞게 되는 그런 건데 왠지 약간 이 푸치니가 이 여성관이 약간 좀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여주인공이 자살을 하거나 병으로 사망하거나 죽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을 잘 그려낸 오페라 작곡가가 바로 지아코모 푸치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리아를 아름답게 썼는데 관연악기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오페라를 썼습니다. 죽거나 그러면 굉장히 비극적이잖아요. 절절하게 느껴지고 감수성이 굉장히 치닫게 되는 그런데 그거를 관연악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지아코모 푸치니의 라보헴 라보헴은 보헤미안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파리를 배경으로 이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을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보헴, 보헤미안들, 보헤미안 예술가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보헴은 1896년에 초연이 됐고요. 총 4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에서 주인공들이 만나고 2막, 3막에서 사랑과 이별을 겪으면서 4막에는 여주인공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로 루돌프 시인 미미, 마르셀로 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로돌프와 미미가 주인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미 하면 생각나는 뮤지컬이 있죠? 바로 렌트인데요. 이 렌트 뮤지컬이 바로 라보헴을 푸치니의 라보헴을 따와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뮤지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음에 뮤지컬 이야기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 푸치니의 라보헴을 렌트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다고 할 수 있겠죠, 라보헴이. 이 라보헴의 1막의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대의 찬손이라는 아리아가 있는데 특히 파바루티가 이 곡을 굉장히 잘 불렀죠. 케겔리다 마니가 라고 마니나, 케겔리다 마니나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대의 찬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예술가들이니까 이 1막에서 촛불을 빌리러 미미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촛불이 꺼지면서 루돌프가 미미의 손을 만지게 되는 거죠. 어두운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손을 만졌는데 여주인공 손이 너무나 찹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가 그대의 찬손하면서 아리아를 부르게 되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아리아도 많지만 바로 이 그대의 찬손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푸치니의 라부엠을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꼭 한번 링크를 따라가셔서 라부엠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푸치니가 1824년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가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도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열렸었고요. 올해도 푸치니의 나비부인 푸치니의 토스카가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되신다면 푸치니 나비부인 푸치니 토스카를 직접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오페라라는 거는 설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니까요. 직접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 푸치니가 오페라를 잘 썼는지를 직접 느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여주인공이 비극으로 사망하지만 그럼에도 예술가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라부엠이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느낌들을 이 라부엠에서 그리고 다른 나비부인이라든지 투란도트라든지 마눅레스코라든지 토스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에 라부엠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대의 찬손 아리아를 한번 감상해보시기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